그 다음은 이해찬 대표 발언 관련입니다. 세종시를 찾은 이해찬 대표가 서울처럼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부산을 초라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글로벌 탑10인 서울마저 졸지에 천박한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서울 민주당 의원들이 받은 표는 그럼 천박한 표입니까? 아니면 천박한 서울시장엔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막말폭탄으로 정책 실패를 막고자 하는 신흥부동산 대책인 겁니까?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마저도 갈라치기하는 집권당 여당 대표의 말에 부끄럽습니다. 저희 당이라도 먼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세종시를 찾은 이해찬 대표가 서울처럼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는 부산이 초라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글로벌 탑10인 서울마저 졸지에 천박한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서울 민주당 의원들의 그 표는 그러면 천박한 표입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아니면 천박한 서울 그 시장에는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막말폭탄으로라도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신흥부동산 대책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마저 갈라치기하는 집권당 여당 대표의 말에 부끄럽습니다. 저희 당이라도 먼저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발언입니다.